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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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. 호황에서 오는 홍계입니다. 이 홍계는 잡으시는 분들이 아이로크라고 불리는 명품 홍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600에서 800g 되는 이 정도 크기 35,000원 1kg 정도 되는 거 이 큰 거 45,000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통합 정식과 수산에서 이번에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이건 따로 협찬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매를 한 거예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홍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살이 얼마나 찼는지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악쏴악 이거는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부러뜨려가지고 쓱 뺐을 때 살 수율이 조금 덜 찬 거는 살이 같이 딱 딸려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살이 꽉 차 있으면은 부러뜨려 뺐을 때 이 부분만 해가지고 쑥 뽑히거든요 그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서 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박달급 정도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박달은 살이 다 이렇게 다 달라붙어져 있어요 껍질에 좋은 거에 또 한잔 해봐야지 또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진짜 되게 홍게 여기에 최근에 맛이 많이 들려가지고 아 갑각류 쪽을 점점 좋아하게 되나보네 누구 따라가나봐 동탄에 사실은 어떤 친한 형님분 따라가나보네 입맛이 쏴쏴쏴쏴아 사실 살은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아우 확실히 살은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속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살은transit 잘자 있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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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발 와 이렇게 이렇게 싹 메신갑니다 집게발이 확실히 촘촘하면서 맛있어요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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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와아 이거 제가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단이 이렇게 딱 띄어져요 여기 이 부분 있죠 밥 비벼 먹거나 그래도 좋은데 여기 살 드실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발 위쪽 있죠 여기를 가위질로 쓱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싹 벌려요 싹 발라드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발 표시 난 거 있죠 이 자국마다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젓가락 같은 거로 이제 파 드셔도 되고 살살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살이 나옵니다 아 맛있다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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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1kg짜리입니다 자 발 자체가 일단 좀 더 크긴 커요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완전 꽉 찬 거거든요 잘 딱 벌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제대로 명품이네 진짜 진짜 음 음 음 음 음 방금 전 35,000원짜리 이것도 맛은 있었는데 사실 명품이라고 붙이기까지는 조금 살짝 약하다 싶었는데 이건 진짜네 야 어 이건 정말 진짜 극찬하고 싶어요 오 이게 살짝 다르네 같은 게고 크기만 좀 더 클 뿐인데 다 보여요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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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쥐게바람 먹어보자 아유 쥐게바람 먹어보자 우어어어 아아 으아 으아 이 껍질 속에 진짜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딱 씹었을 때 탱글탱글하면서 쫀득하면서 밀도가 굉장히 꽉 차 있는 느낌 아 맞다 이걸 설명 안 해드렸네 저는 이거 쪄서 물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찜 비용은 5천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5천원 좀 아끼고 싶다 직접 쪄서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쪄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직접 써먹는 게 또 맛은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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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아... 자 농돈 와 진짜 미쳤다.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처음에 그 35,000원짜리 600에서 800g짜리는 살이 굉장히 잘 차있긴 하지만 좀 살짝 모자랐던 느낌이에요. 맛 자체는 훌륭합니다만 1kg짜리 이걸 먹는데 살도 꽉 차있고 달고 아 이게 이건 좀 명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